제주님은 사주가 외로운 사주예요. 곁에 사람을 못 두는 사주. 사람이 있으면 뭔 일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옆에 사람을 못 떠요.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 사주예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고약해요. 고약한 데가 있어요. 본인이 고약한 데가 있고 또 본인 사주가 높다 보니까 본인의 직성이 있어요. 본인의 직성이 있다 보니까 내 변덕이 있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변덕도 심해요. 나는 마음의 변덕도 심하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하라니까 그것도 못해요. 남의 밑에서. 남의 밑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사주 팔자가. 내 꼬라지가 있다 이 말이야. 내 성격이. 그래서 뭐가 됐든 이렇게 딱딱딱딱.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도 따지고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야. 주변 사람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는 어렵다. 소리가 나와. 머리는 좋지만 좋은 머리를 써먹지 못하고 산다. 좋은 머리를 써먹지 못하고 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렇게 됐어도 많이 방황을 해요. 안정이 안 된다는 거지. 뭐가. 내가 기술로 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뭔가를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뭔가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세요. 이제부터 뭔가 새로 내가 시작한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는 사주예요. 그리고 본인. 지금 본인 사주로 보자 하니 그래. 누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형제자 중에서도 누가 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형제자에는? 네. 근데 누가 이렇게 본인한테는 그런 어떤 게 보여요. 해꽂이를 해요? 해꽂이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혼자 있는 걸로 안 보인다고.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누가 해꽂이를 한다고요? 지금 망자가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망자분이 저한테 해꽂이를 하냐. 해꽂이를 한다는 것보다 많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작용이 된다는. 작용이 된다는 거는 본인이 마음에 변덕이 좀 있죠. 마음의 기복도 있죠. 감정 기복도 있고. 그렇죠. 성격이 막 우욱하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 나서 그런 어떤 작용은 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다른 데에서 객사 모르는 저기는 아니고 집안인 것 같아요. 네.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본인이 변덕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봄이 지나야지 어떻게 내가 뭐를 한다고 정해져요. 지금 뭐를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나 봐. 네. 마음으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그게 봄은 지나야 된다. 5월 6월은 돼야 된다. 네. 어? 5월 6월은 돼야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딱 정리가 된다. 가닥이 잡힌다. 이런 소리가 나와. 네. 어? 뭐 5월 6월 달에 가서 뭐 하시려고? 아니요. 전혀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렇다고 맨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움직이는 게 5월 6월 되셔야 된다는 거야. 네.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음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움직여셔야 내가 조금 뭐를 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길게는 못 가요. 뭐든지. 네. 길게를 못 간다. 소리가 나와. 장사 계속 하시지. 왜 안 하셨어? 사람 때문에 못 했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구해지지가 않고 오면 나가고. 응. 그래서 그거를 두 명, 세 명이서 해야 되는데. 어? 들어왔다가 나가고. 며칠 있다가 나가고. 막 판나절 하다가 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저 혼자 해야 되니까. 응.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응. 뭐 하루에 14시간씩 막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응.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 혼자만 해야 되니까. 메뉴를 다 팔지도 못하고. 그냥 돈가스만 팔아야 되고. 돈가스에 뭐 파스타니 덮밥이니. 뭐 우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저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왜 왔다가 다 나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저는 잘해준다고 하고. 아니죠. 사람 때문에 사람 귀한 줄 알고. 저 사람인데 또 나가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장에. 본인이 뭔가 까탈스러운 데가 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한 게 상대들은 알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나는 잘해준다 생각하고. 아까 말했잖아. 본인은 딱 본인의 어떤 아웃라인답게 벗어나는 걸 싫어하고. 어떤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예를 들어 소통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 아시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직원을 아무리 못 구한다고 해도. 그렇죠?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 하더라도 못 구해서. 그런 거는 본인이 조금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다고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했나 봐요. 제가. 네. 그런 사람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직장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어떤 그런 성격이나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직장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래서 사람이 안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외로움을 타지는 않아서. 그리고 뭐. 그 외로운 게 본인이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 외롭지 않거든요. 오히려 또 편하고. 네. 제가 사람들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존재가.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 자신만을 위하는 존재고. 사람 평판이 좋네. 안 좋네 하는 것도. 지극히 자기 입속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별로 싫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봤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고. 지금은 사실은 이렇거든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 마음속에 또 외로움은 친구고 고독은 나의 스승이다. 전혀 외롭지 않고 너무 좋거든요. 지금 외로움. 외로움은 개나주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외롭지 않거든요. 독불장문이네. 나 혼자밖에 모르니까. 그죠? 나는 외롭지 않지만 주변에 사람이나. 이때까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익만 따지고 이속이다. 그러니 나는 없는 게 내가 혼자 자유롭고 편하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본인이 외롭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은 그게 편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혼자 계셔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혼자 살아서 사회가 혼자 본인이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해서 그게 되냐고. 그럼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그렇죠. 그렇죠?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 혼자서 하는 일을 택하셔서 하셔야 되죠.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프리랜서로 뭐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나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게. 기술이 있다고 한들 혼자서 한다는 건 어떤 일이든. 그렇죠.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그냥 그 어떤 것들을. 상대를 봤을 때 이건 이속이야.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봤을 때는 따지는 것밖에 안 되죠. 쟤는 이속이다. 따지는 거지 뭐예요. 그게. 그러거나 말거나가 돼야. 저 사람이 이속을 챙기든지 말든지 서로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려고 하면은 본인이 더 이속을 챙기는 거죠. 그렇죠. 새겨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돼요. 안 그러면 산에 가서 자연인이 되셔야죠.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제일 편하다면. 응? 그래서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때가 되고 시가 되고 어떤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시기나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올해. 뭔가 움직여라. 그러면 본인이 조금 내려놓고 사람을 아무 이익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빼고 빼고 사람을 겪으면 또 사람 때문에 재밌어질 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본인이 고집이 있어서 바뀌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막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머리를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지 항상 마음은 이렇고 머릿속은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실전해서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 그렇지도 못해요. 그게 또 답답하거든요. 저도. 줏대가 없는 건지. 빈덕이지. 마음에. 그래서 조금만 악한 짓 나쁜 짓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죄받을 것 같고 겁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어긋나는 거를 또 잘 못하고 그 마음이 열어서 못해요. 독한 사람은 아니에요. 독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이기적인 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해요. 인정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혼자 있는 게 편하시면 여자는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가 여자다.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본인은.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없죠.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나잇값을 못하고 있고 뭐 모아놓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 밀어놓는 거죠. 일단은 경제적인 안정을 좀 찾고 여자를 보든 자식새끼를 생각을 하든 일단은 내 제 앞가림을 못하고 제 박벌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내가 뭐가 돼야 남도 돌보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초점이 이제 내가 언제 하면 어떻게 풀릴까 그게 이제 모든 초점이 거기에만 가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된다. 네. 그게. 올해는 어쨌든 내가 움직이라는 운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들어오면 뭐예요. 안 움직였는데. 본인이 꼼짝 말고 있는데 어떻게 뭐 운이 들어오면 내가 운 들어왔다 하고 운이 얘기를 해줘요. 본인을 끌고 가요. 그 운이 아니죠. 그렇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을 보고도 굳이 이거를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저 그렇게 안 따지거든요. 저 아르바이트 생기고 직원이고 간에 일부러만 안 하면 된다. 실수는 나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부러만 안 하면 된다. 대신 다치면 죽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항상. 일을 저는 첫째도 둘째도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내려놓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덕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노력해도 노력해도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없으면 그만큼 인덕이 없는 거죠. 인해덕이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인덕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장사를 직원이 수십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두 명 쓰는데 그 직원 한 두 명을 관리를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장사를 접는다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문제가 있다. 한 둘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안타깝지 뭐 어떻게.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 운기가 바뀌면 운기가 바뀌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내가 뭐를 해도 징그럽게 안 풀리고 사람도 안 붙어있고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운기가 좀 풀리면 그랬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나간 사람이 다시 오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길 테고 귀인이 도울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귀인이 와갖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인지 아닌지 그거 구별 못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든지 움직이셔야 그 귀인도 만나고 아 내가 운기가 바뀐 게 맞구나. 사람이 이제 나를 조금 따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뭐를 경험하거나 하지 못하세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기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금. 가만히 있는다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주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전업으로. 네. 지금 선생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새끼 저거 피 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 벌썽은 안 하고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도박이나 하려고 한다고 너무 그런 게 좀 억울하거든요. 주식으로 해서 성공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귀를 좀 만나고 싶어요.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제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주식이요? 주식을 지금 이 나이에 뭐를 배우고 뭐를 하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 취직을 한다고 해도 제가 얼마나 다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배우고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래카드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답답함 때문에 왔거든요. 제일 큰 게 그건 혼자서 하셔야죠. 아니 물론 혼자 하는 거지만 기술처럼 예를 들면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식이 전문가가 됐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의 어떤 기술을 본인은 예를 들어서 전수 받고 싶은 거 아니야. 편하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편하게라는 말을 쓰면 조금 그렇고요. 어떤 사람을 들리는 얘기로는 2년간 혹독한 교육을 받고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밤 진짜 잘 때도 똥 쌀 때도 오로지 주식만 생각하고 2년 동안 혹독하게 해서 성공했다. 저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남들 다 무시하는 일이고 외롭고 고독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꼭 도전해보고 싶고 성공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서 어렵죠. 남이 지금 주식 공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렵잖아요. 그 어렵게 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게 했을 거 아니야.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쉽게 본인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그러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봐요.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주식을 해서 그쪽으로 성공을 하시고 싶다. 본인이 더 노력하셔야죠. 남한테 기댄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본인이 공부를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 주식 가지고 본인이 크게 성공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희박하다. 그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내가 뭐 운이 좋을 때 된다거나 이게 전문직으로 본인이 주식으로 바꾸신다. 그거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요. 공부를 아예 한다고 해도 그게 꼭 공부만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식 뭐 이런 쪽의 전문가들도 엄청난 공부를 해요. 엄청난 제가 아는 나로는 엄청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럼 더 노력하셔야지 그쪽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 그래야겠네요.